사랑하는 이어 나 죽거든 한재환은 아란의 방에서 허소협의 일기를 찾아냈다. 그것은 흰 보자기에 쌓여 아란의 비밀상자 속에 감춰져 있었다. 아란의가 종종 그것을 꺼내 읽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란의는 요즘 부쩍 말이 없어졌다. 그녀와의 사이에 뚫린 창문 하나가 빛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어둡게 닫혀버린 듯한 느낌이다. 수란의는 처음부터 아예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보이지 않았지만 아란의는 그렇지 않았었다. 아란의는 그녀를 라푼첼언니라 부르며 곧잘 따랐었다. 마음을 활짝 열어 그녀를 받아들이기도 했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아란의를 붙들고 그녀도 함께 눈물을 흘리곤 했었다. 어린 것의 그리움이 너무도 간절하여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아란이의 표정이 우울하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이 우울하고 어둡다. 수란이와 아란이. 두 자매를 그녀는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두 자매의 마음은 이제 쉽게 열리지 않는다. 창문 하나 없이 막막하게 닫혀버렸다. 높고 단단한 벽이 하나 오뚝 가로막고 선 것 같다. 허수협의 일기를 들고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본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다. 창문 가득히 겨울 풍경이 수산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눈이라도 한바탕 쏟아지려는지 하늘이 잿빛으로 어둡게 웅크리고 있다. 지난 겨울 그녀는 이 방의 주인이 되었다. 라푼첼 언니에서 아란이의 엄마로 바뀌었다. 그리고 문영세의 새 아내가 되었다. 새 아내. 그 얼마나 서글픈 단어인가. 이 방은 박주연의 방이었다. 박주연이 떠난 후 2년 동안 그대로 비오든 방이었다. 옷장과 화장대, 침대, 모든 가구는 박주연의 것이었다. 물론 그 속은 모두 텅 비어있었지만 박주연의 채취가 구석구석 남아있었다. 가구를 모두 새것으로 바꾸자고 문영세가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내주었다. 그녀 자신이 결국은 박주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주연이 쓰던 가구들을 모두 새것으로 바꾸었을 때 수란이와 아란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상처가 두려웠으므로 그녀는 문영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정말 괜찮겠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문영세가 물었었다. 이건 모두 아란이 엄마가 쓰던 것들인데 이제 아란이 엄마는 저예요. 하지만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말해요. 제와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꿔줄게. 그러나 그런 날이 결코 오지 않으리라고 그녀는 확신하였다. 그녀는 알고 있다. 자신이 완벽한 한제화로 살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지난 겨울 문영세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한 바로 그날부터 그녀는 이미 한제화가 아니었다. 한제화는 철저하게 빈 껍데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비워버렸다. 그리고 문영세의 아내 수란이와 아란이의 엄마가 되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은 라푼첼의 환상을 벗는 일이었고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비워내는 일이었으므로 아프고 괴로웠으나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문영세, 그는 자신의 운명이었다. 언제였던가 문영세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봄이었다. 문 사장님이 병원까지 데려다주셨어. 문 사장님은 우리 옷가게 단골손님인 박지연 씨의 남편이야. 박지연 씨 옷을 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문 사장님을 보았어. 재경으로부터 문영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비가 와서 택시를 잡기가 몹시 힘들었는데 마침 문 사장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셨어. 고마우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 요즘 힘드신가 봐. 부인이 가출을 했거든. 가출? 부인이 왜? 모르겠어. 젊고 아름다운 분인데. 무슨 사연이 있겠지. 사흘 후 재경이 퇴원 수속을 하러 간 사이에 노크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문영세였다. 퇴원하신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지나다가 들렀는데 퇴원하신다기에.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김원장이 그러더군요.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는 친절하고 다정하였다. 오래 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스스럼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비 오는 날 그녀는 몹시 아팠고 그는 그녀를 병원까지 태워다 주었다. 사흘 후에는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었다. 해슥한 그녀를 집 앞 큰 길가에 내려놓으며 그가 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쉴만한 형편이 못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두운 눈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오빠는 이리저리 떠돌며 서글픈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었으며 동생 채경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눈빛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갔다. 그녀의 생활은 지극히 폐쇄적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마녀의 성에 갇힌 라푼체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늘 혼자였다. 버릇처럼 출근하여 미싱을 밟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한 사람 사귀지 못하였으며 연애는 더욱 꿈도 꾸지 못하였다. 어느 날 그녀가 라푼체리 하프 소리를 생각하며 미싱을 밟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다가왔다. 한재화 씨? 돌아보니 문영새가 빙긋 웃으며 서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게 되는군요. 그의 곁에는 사장이 서있었다. 우리 미스완을 아세요, 문사장? 네. 차분하고 얌전한 아가씨예요. 솜씨도 얌우지고 문사장이 주문한 제품들이 다 미스완 같은 얌우진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군요, 미스완. 문영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얼굴이 창백해요. 회복이 덜 된 것 같군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싱을 밟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만드는 옷들이 문영새의 주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사장과 함께 작업 현장을 둘러보다가 재화를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었다. 조심하세요, 한재화 씨. 문영새가 돌아선 순간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라푼첼의 맑고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아프게 되살아났다. 어쩌면 마녀의 성을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녀는 며칠을 알았다. 언니, 많이 아파? 재경의 물음에 그녀는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 문영새 씨를 만났어.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더라. 그래? 부인은 돌아오셨니? 이혼했어. 부인은 미국으로 갔대. 연극 공부를 하러. 연극?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대. 애들이 안 됐어. 수라니와 아라니.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 여름. 그녀는 더 이상 미싱을 밟을 수가 없었다. 현기증은 문영새 때문이었다. 미싱을 밟다가도 그녀는 느닷없이 라푼첼의 하프 소리에 갇히고 나였다. 아니, 문영새의 성에 높이 갇혀버린 것만 같았다. 등 뒤에서 문영새가 다가서며 말을 건넬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다. 문영새는 더 이상 그녀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늘 곁에 문영새를 느끼며 살았다. 문영새는 어느새 그녀의 높은 성이 되어버렸다. 하프 소리가 울려오는 높고 단단한 성. 안 되겠어, 언니. 재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당분간 집에서 쉬어야겠어. 또 지난번처럼 쓰러지면 안 되잖아. 재경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그녀는 사표를 내고 방 안에 주저앉아버렸다. 라푼첼의 맑고 고운 하프 소리가 문영새의 얼굴과 함께 그녀의 좁은 방 안에 가득하였다. 언니, 뭐해? 바람도 셀 겸 밖에 나올래? 어느 날 재경이가 그녀를 불러내었다. 꼬마 아가씨들 여름 옷 사러 가는데 함께 가줄래? 언니도 알 거야, 수란이와 아라니. 문사장님의 귀여운 따님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수란이와 아라니를 보았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그 아이들은 추워 보였다. 홀쩍하니 키가 큰 두 자매가 깡총하니 짧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앙상한 겨울나무들처럼 안쓰러웠다. 수란이와 아라니에게 그녀는 라푼첼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우리 모두 라푼첼처럼 각자의 성에 갇혀 사는 것이라고. 누군가 왕자 한 사람이 나타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지 않으면 늘 혼자라는 막막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그녀는 두 자매에게 라푼첼의 맑고 고운 하프 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 애썼다. 혼자일 때 그 하프 소리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 수란이와의 눈빛은 여전히 냉랭하였으나 아라니의 눈가에는 금세 촉촉한 물기가 어리었다. 라푼첼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슬픈 이야기를 지니고 사는 거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각자의 성에 갇혀 제 나름의 하프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럼 난 우리 엄마의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눈을 빛내며 아라니가 말하였다. 내 성은 바로 우리 엄마거든요. 예쁜 엄마. 그러나 멀리 있는 엄마라고 아라니가 중얼거렸다.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내 성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녀는 아라니의 두 손을 꼭 모아지며 말하였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성이라도 용기 있는 사람은 찾아갈 수 있어. 아라니를 구하러 갈 수 있어.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에요. 엄마의 성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요. 그 겨울 그녀가 아라니네 집으로 들어온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성에서 탈출하고 싶었으며 아라니를 엄마의 성에서 구해내고 싶었다. 그녀가 아라니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재경은 반대하였다. 그 집 식구들을 위해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재경은 회의적이었다. 언니의 존재가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아라니를 돕고 싶어. 그 애는 너무 외롭고 삭막해 보인다. 사실은 아라니보다 문영세 씨를 돕고 싶은 거겠지. 사실은 그래. 문영세 씨를 돕고 싶어. 어떻게 그분을 돕겠다는 거야?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손수건이나 양말 따위를 챙기며 그렇게 돕겠다는 거야?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분은 왕자님이 아니야. 언니는 아직도 라푼첼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라푼첼의 꿈이라도 좋아. 그분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좁은 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별이 가득한 창문을 가질 수 있다면 재경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는 아라니네 집으로 들어왔다. 문영세가 수란이와 아라니를 위해 누군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두 해 동안 그녀는 아라니의 라푼첼언니였다. 수란이는 이미 그녀의 손 밖에 있었다. 수란이와는 찬바람 도는 관계였으나 아라니와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다. 밤마다 그녀는 아라니가 잠들 때까지 라푼첼의 맑고 고운 하프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라푼첼 언니가 아니다. 문영세의 아내이며 수란이와 아라니의 새 엄마이다. 1년이라는 세월은 덧없이 지나가버렸다. 문영세의 아내로서의 1년은 따스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수란이와 아라니의 새 엄마로서의 1년은 아픔의 연속이었다. 행복과 아픔의 불협화음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의 풍경은 실록과 녹음과 늦가을의 향기를 거쳐 이제는 웅크린 회색빛이다. 팔레트에 굳어있는 차가운 회색 물감 같다. 재화는 코트를 걸치고 일어섰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고 모든 게 시들하다. 그대로 무너져버릴 것만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생활의 변화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모든 게 참 많이 변해버렸다.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라푼첼 언니에서 아라니 엄마로의 이행이 결코 쉽지 않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그녀는 신발장 위에 놓여있는 아라니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멈칫 놀란다. 아라니는 오늘도 또 도시락을 신발장 위에 놓고 갔다. 벌써 사흘째다. 첫날은 깜빡 잊고 갔으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제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학교에서 돌아온 아라니를 붙들고 물어보았다. 아란아 네? 아라니는 슬그머니 눈을 내리깔며 그녀의 눈길을 피하였다. 왜 도시락을 놓고 갔니? 왜 그랬니? 그냥 아라니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하였다. 그냥 이러고? 배고프지 않았니? 괜찮았어요. 내일은 꼭 가져가라. 네.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늘도 그냥 가버렸다. 그녀가 학교에 나타나는 걸 싫어하므로 도시락을 학교로 가져다 줄 수도 없는 일인데 오늘은 안되겠다. 한창 자라는 나이에 점심을 거르다니. 그녀는 아라니의 도시락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잔뜩 웅크린 하늘에서 눈가루가 시원치 않게 흩날리기 시작하였다. 푸짐하게 내릴 눈은 아니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의실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수의실에 맡기고 돌아갈까? 아니면 교실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지르기 시작하였다. 겨울에 운동장은 희고 썰렁하였다. 사흘째 도시락을 놓고 가는 아라니의 심정을 그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린 아라니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변화였으리라. 수라니는 아예 처음부터 문을 걸어 닫고 지냈으므로 그녀가 라푼첼 언니이든 새엄마이든 상관이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라니는 한동안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지냈었다. 그녀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며 지냈었다. 라푼첼 언니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엄마가 되어 엄마의 방을 차지한 그녀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리라. 게다가 아라니는 한창 사춘기가 시작되는 예민한 나이가 아닌가. 아라니의 교실 앞에서도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유리 창문 너머로 제잘거리며 즐겁게 도시락을 먹고 있는 소녀들의 모습이 보였다. 창문을 열고 아라나 하고 부르면 아라니가 반갑게 뛰어나오면 좋으련만. 쓸쓸히 웃음 짓는데 마침 한 소녀가 교실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잠깐만 학생. 저요? 귀염성 있는 얼굴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라니 좀 불러주세요 문아란. 아라니요?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교실을 들여다보던 소녀가 고개를 내져오며 말하였다. 아라니 자리에 없는데요? 어디 갔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점심을 먹고 있는 이 시간. 아라니의 자리만 횡안이 비어있다. 아라니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도시락을 들고 그녀는 힘없이 돌아섰다. 점심시간에 소녀들이 갈 만한 곳이 어디인가. 그녀는 몹시도 아득하고 막막한 심정이 되었다. 자신에게도 아라니 같은 소녀 시절이 있었던가. 없었다. 없었던 것 같다. 그 맑고 순수한 시간들이 무심히 자신을 외면하고 스쳐 지나가버린 것 같다. 아라니 나이 때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는 공사장 임부였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도 허망하게 죽어버렸다. 사고였는데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그녀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간신히 살아가는 서글픈 생활이었다. 가난 때문에 그녀는 늘 주눅이 들어있었다. 한 번도 시원스럽게 활짝 웃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녀의 소녀 시절은 어둡고 우울하였다. 라푼첼의 아름다운 하프 소리를 그리워하며 자신만의 성을 쌓아 스스로 그 성에 갇힌 소녀 시절을 보냈었다. 그녀에게 있어 현실은 아픔이고 절망이었으며 그녀의 소녀 시절은 가난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하루빨리 소녀 시절을 벗어나길 원했었다. 여고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취직을 하였고 차분하고 야무진 손끝 덕분에 남보다 빨리 미싱대에 앉을 수 있었다. 서글픈 소녀 시절을 무사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라푼첼 덕분이었다. 맑고 아름다운 라푼첼의 하프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운동장 한복판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꾸무럭하였다. 흩날리던 눈가루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아, 그녀는 고개를 내져오며 아란의 도시락을 들고 운동장을 되돌아 나왔다. 아란아, 나는 너를 통해서 다시 소녀 시절을 살아보고 싶었어. 맑고 아름다운 푸르른 소녀 시절을 갖고 싶었다. 내가 놓쳐버린, 눈 감고 지나쳐버린 소녀 시절을 너를 통해 갖고 싶었다. 그 시절 나도 그랬었다. 일부러 도시락을 놓고 학교에 간 적이 많았다. 매일 똑같은 무장아찌 반찬이 싫어서 놓고 갔다. 다른 친구들처럼 보기 좋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반찬을 가져가고 싶었다. 아란아, 네 도시락 반찬은 내가 소녀 시절에 그토록 원하던 바로 그런 것들이야. 나에게 부족하던 그 많은 것들을 넌 모두 가지고 있는데 넌 또 너대로 고민과 갈등이 있구나. 너는 너대로 흔들리고 있구나. 너는 너대로 부족한 게 많이 있구나.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겨 놓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교문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 아란이. 아란이가 그녀를 향하여 뛰어오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다. 운동장 한복판이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고 있었다. 키가 훌쩍 큰 아란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란이의 어깨 위에서 숱이 많고 윤이 나는 검은 머리가 살랑거리고 있었다. 아란이의 모습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한 소녀들 속에서도 유난히 돋보였다. 멀리서도 그녀는 한눈에 아란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아란이는 그녀를 향하여 납풀납을 뛰어오다가 그녀가 되돌아보자 걸음을 멈추고 오뚝 서 버렸다. 아란이는 서글픈 겨울 하늘 한 조각 같았다. 눈가루가 어설프게 흩날리다 멎어버린 하늘처럼 웅크린 모습이었다. 아란이를 향하여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손을 흔들며 가슴으로 외쳤다. 아란아, 난 너를 보면서 다시 살고 싶었어. 내가 갖지 못한 은구슬 같은 소녀 시절을 너를 통해 갖고 싶었다. 난 네 새엄마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난 너를 바라보며 너와 함께 자라고 싶었다. 난 다시 소녀가 되고 싶었다. 맑고 영롱하고 푸르른 소녀가 되고 싶었다. 아란이가 멈칫거리며 그녀를 향하여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도 아란이를 향하여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운동장은 이제 소녀들의 제잘거림과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하였다. 아란이의 걸음은 느렸다. 그녀의 걸음도 느릿느릿하였다. 빨리 걷고 싶었으나 생각뿐이었다. 아란이를 향하여 바람처럼 달려가고 싶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란아, 아란이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올듯 말듯한 아란이의 눈빛이 점점 또렷이 다가왔다. 아란아, 도시락을 가져왔어. 신발장 위에 도시락을 놓고 갔더구나. 아란이와의 거리를 좁히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아란이와 그녀의 사이를 뚫고 수많은 소녀들이 지나갔다. 웃으며, 노래하며, 종달새처럼 짖거리며 아란이를 향하여 다가서는 그녀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 아란아, 아란이의 얼굴이 다가왔다. 서너 걸음 앞까지 아란이의 얼굴이 다가왔다. 아란아...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아란이를 붙잡으려고 했다. 아란이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웃고, 노래하고, 제잘거리던 소녀들이 우르르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하나, 둘, 돌아서서는 교실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하였다. 아란이도 돌아섰다. 뛰어가는 소녀들 사이를 뚫고 휑하니 아란이는 사라져버렸다. 그녀를 운동장 한복판에 남겨두고 달아나버렸다. 아란이 또래의 소녀들이 한순간에 그녀 곁을 떠나버렸다. 운동장은 다시 쓸쓸해졌다. 희고 썰렁한 운동장 한복판에 그녀는 하염없이 서있었다. 아란이에게 전하지 못한 도시락을 든 채 우드커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라도 펑펑 쏟아졌으면 좋으리라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아란이를 통하여 소녀 시절을 다시 살고 싶다는 소망. 그것은 그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던가. 집에 돌아오자 뜻밖에도 문영새가 돌아와 있었다.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웬 도시락이야? 아란이가 놓고 갔어요. 또? 학교에 갔었는데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 녀석 요즘 부쩍 말도 없고 침울해졌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게 될 거야.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일찍. 재화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왜요? 함께 병원에 가려고 김원장하고 약속을 했어요.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 얼굴도 창백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아. 자, 어서 준비해요. 병원에 가보려니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문영새가 재촉하자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녀는 언제나 건강에 자신이 없다. 겨울 풍경처럼 수산하기만 했던 소녀 시절부터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불안했었다. 왜 그래 당신? 아란이 때문에? 아니에요. 아란이 걱정은 말아요. 아란이는 재화 당신을 좋아해. 다시 예전처럼 밝은 표정으로 돌아올 거요. 수란이와 아란이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 건강해야 해. 당신이 그 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건 그 애들도 알고 있으니 누가 얼마나 꿋꿋이 버티는가 시간 싸움이야. 그래요. 시간 싸움이에요. 어서 갑시다. 김원장이 기다리겠어. 그녀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문영새를 따라 나섰다. 그는 재화에게 지극하였다. 재화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자상하게 신경을 써주었다. 그녀는 이제 적당히 나이 들어 여유 있어 보이는 문영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남자를 처음 보았을 때 전혀 낯설지 않은 느낌이 좋았다. 오래전에 어디선가 만나본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편안하였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그녀에게 친절하고 따스하고 다정하다. 그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그에게서 건너오는 편안함 때문이었다. 그는 적당히 알맞은 온도의 목욕물처럼 그녀를 따스히 감싸주었다. 아란히 때문에 당신 힘들지? 병원을 향하여 달리는 차 안에서 그가 물었다. 라푼젤 언니로 지낼 때가 더 마음 편했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오? 수란이와 아란이를 이해해요. 저에 대한 그 애들의 태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을 내 곁에 주지앉힌 게 욕심이었는지도 몰라. 당신의 옆자리보다 편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문영세의 옆자리가 그녀에게는 아늑하고 편안하였다. 그는 자신을 마녀의 성에서 구해준 왕자님이 아니었던가 자신에게 별이 가득한 창을 선물해 주지 않았던가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래 수란이와 아란이에게도 당신은 행운이야. 그 애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집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질 텐데 하지만 그 누구도 거쳐야 할 과정을 뛰어넘진 못해요. 그래 그건 사실이야 고통이나 상처를 생략하고 건너뛸 순 없지 이 세상 누구도 그녀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쯤 아란이가 돌아오고 있을 것이다.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해 아란이가 돌아올 시간이에요. 적당히 그 애들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것도 약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내져었다. 어렸을 때 읽은 동화에 나오는 새엄마들은 모두 나쁘고 고약했어요. 새엄마는 마녀처럼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들은 자랐어요. 그 편견을 바꾸려면 더 많은 애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아란이에게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애쓰는 당신이 애초로워. 그 애들이 당신의 따스한 마음을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각오한 것이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높은 벽이었다. 수란이와 아란이의 꼭 닫힌 창문이 언제쯤 활짝 열리게 될 것인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병원에 도착하였다. 진찰 결과는 의외로 임신이었다. 3개월째라고 김원장이 축복의 말을 건네었다. 기쁘시겠습니다. 임신이라니 그녀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녀는 문영새를 바라보았다. 당신 들으셨어요? 들었어. 문영새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축하해 재화 제가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조그만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나도 그래 당신 기쁘세요? 그럼 물론이지 문영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란이와 아란이도 기뻐할까요? 기뻐할 거야. 정말 기뻐할까요? 물론 그녀의 손을 모아지며 문영새가 말하였다. 마음을 편안히 가져요. 수란이와 아란이는 나에게 맡겨. 그 애들이 잘 이해하도록 내가 얘기할게. 모르겠어요. 당신은 좀 더 건강해져야 해.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김원장이 걱정을 하더군. 당분간 친정에 가있겠소? 수란이와 아란이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난 괜찮아. 하지만 수란이와 아란이 그 애들도 이제 다 컸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며칠만 다녀오겠어요. 지껍정은 하지 말고 푹 쉬다 와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로 그녀는 간단히 가방을 챙겼다. 수란이와 아란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란이에게 간단히 메모를 남겼다. 아란아 라폰첼처럼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녀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갇힌 마녀의 성은 어쩌면 우리들 마음이 높인지도 몰라. 너를 사랑한다. 곧 돌아올게. 그리고 그녀는 가방 속에 허소엽의 일기를 챙겨 넣었다. 그것이 마치 불행의 응어리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아란이 곁에 그 일기를 놓아두어서는 안 되었다. 허소엽의 우물한 분위기를 아란이가 닮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들어갔다 나오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안 되겠군. 시계를 들여다보며 문영새가 말았다. 장모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시도록 당신이 잘 말씀드려요. 걱정 말고 어서 가보세요. 편히 쉬다 와요. 전화하면 데리러 올게. 네. 아파트 입구에 그녀를 내려놓고 문영새는 떠났다. 가방을 든 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영새의 차가 시야 밖으로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선 채 그녀는 생각하였다. 성에서의 탈출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천천히 눈을 돌려 아파트 꼭대기를 쳐다본다. 아파트는 참으로 높은 성이다. 그 높은 성에 어머니와 조카 인국이가 갇혀 있다. 아찔하다. 아찔한 생각과 함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배우지 못했어도 인자하고 인정많던 아버지.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전하르다가 떨어져 죽었다. 아버지의 얼굴 위로 오빠 재현의 얼굴이 겹쳐 떠오른다. 아버지의 불행이 재현에게 늘 무거운 짐으로 얹혀 있었던 모양이다. 복학생이던 재현은 뜨겁게 햇볕이 내리쩌던 그 여름 등록금을 벌겠노라며 공사장 임부로 나섰다. 아버지처럼 벽돌을 등에 치고 사다리를 기어오르다가 죽었다. 어머니는 이미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 곁에서 다리 뻗고 울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그학스럽게 보상금을 챙겼다.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뭉치를 끌어안고 어머니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아파트는 재현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속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이었다. 유복자인 조카 인국이도 얼굴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죽음 속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애는 영원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알게 되더라도 그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며 자라게 되리라.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죽었으므로 조인종을 누르며 그녀는 잠시 긴장한다. 친정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으리라고 문영세는 말하였으나 아니다. 어디에도 편안한 휴식은 없다. 누구세요? 메마른 어머니의 목소리 저예요 쟤와 쟤와? 문이 열리고 인구기를 업은 어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웬일이냐 전화도 없이 어서 들어오너라 춥지? 인구기가 많이 컸네요. 좀 컸냐? 나는 맨날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눈매가 오빠 그대로예요. 그래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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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이는 어머니의 눈가에 쓸쓸한 그늘이 진다. 손발도 저의 애비 꼭 닮았다. 성질 급한 것도 꼭 그대로야. 인구기 엄마는 가끔 들여다봐요? 요새는 안 온다. 집에서 단속을 하는 모양이야. 그럴 테지. 시집도 안건 전혀가 애를 낳고 애비는 죽고 없으니. 어머니의 등 뒤에서 인구기는 스르르 잠들고 있다. 인구기 조그만 입 원절이에 선주의 표정이 깃들여 있다. 인구기 엄마 선주는 그녀의 여고 동창생 이다. 학교 다닐 때부터 유난히 재연을 따랐었다. 있잖니 난 너희 오빠 표정이 참 좋더라.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약간 화가 난 듯해 보이는 그 표정이 참 좋아. 착하고 인정 많던 선주는 재연에게 헌신적이었다. 재연은 결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으리라.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러나 재연의 빈소에 나타나 울음을 터뜨리던 선주는 이미 눈에 띄게 배가 불러 있었다.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아마도 선주의 생각이었으리라. 선주의 울음 앞에서 재연은 아무 말이 없었다. 검은 띠를 두른 그의 사진은 선주 말대로 약간 화가 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앉아라. 인국이를 자리에 눕히고 어머니가 그녀 앞으로 방석을 내민다. 왜 그렇게 서있니 앉지 않고 인국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은 이 녀석을 바라보며 산다. 이 녀석이 내 희망이고 기쁨이야. 요샌 꽃잘 말을 한단다. 재경인 요새 어때요? 바쁘다. 가게가 제법 잘 되는 모양이야. 넌 어떠냐? 딸애들이 속 썩이지 않니? 전 괜찮아요. 아라니 아빠가 집에서 며칠 쉬다가 오라고 해서. 어디 아프니? 좀 피곤해요. 그러고 보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좀 누워 있거라. 시장에 다녀오마. 어머니 말대로 그녀는 인국이 곁에 누웠다. 새근새근 잠이 든 인국이를 바라보다가 그녀도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허소엽을 만났다. 허소엽의 얼굴은 투명하리만치 창백하였다. 재화씨 허소엽의 흰손이 그녀를 향하여 다가왔다. 나는 당신을 알아요. 한재화 당신의 꿈을 알아요. 당신의 가족 문영세 수란이와 아라니를 알아요. 몰라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럴 거예요. 난 이미 죽었으니까요. 당신의 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장미 향기로 얼룩져 있어요. 장미 향기 때문에 나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휠체어에 앉아 목이 빠지게 한 남자를 기다렸죠. 나를 위하여 나의 불행과 비극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미를 안고 오는 남자. 그 남자는 물론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에겐 그 남자밖에 없었어요. 생각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바라볼 사람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그 남자뿐 이었어요. 문영세 나는 온종일 그 남자를 생각하고 그 남자를 기다렸어요. 창문에 붙어 앉아 그 남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남자가 감미로운 장미 향기와 함께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바라고 기다렸던 게 무엇이었는지. 우린 모두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요. 기다림은 숙명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난 외로웠어요. 혼자라는 게 무섭도록 싫었어요. 친구가 필요했어요. 따스하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웠어요. 외로움은 곁에 누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도 여전히 외로운걸요. 그래요. 외로움은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올리는 성은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워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기웃거려보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누구나 혼자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나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죽음은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와요. 죽음처럼 도도하고 오만한 게 또 있나요? 나는 수없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죽음은 나를 비웃고 달아났어요. 그래요. 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죽음이 날 선택하고 받아들인 거죠. 허소협이 쓸쓸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의 삶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워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고요. 살면서 겪는 슬픔이나 불행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싱싱하게 살아있으므로 당신은 시리도록 창백하군요. 죽었으니까요. 당신은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해요. 아기를 만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내 아기. 아기? 당신도 곧 아기를 갖게 되어 당신의 일부이고 또 전부가 될 두려워요. 사실 그녀는 몹시 두려웠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두렵고 우울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기는 기쁨이에요. 당신에게 행복을 줄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을 가져요. 재화 씨. 허소엽이 그녀의 손을 놓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려워요. 이미 사라지고 없는 허소엽을 향하여 그녀는 외쳤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재화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재화야. 왜 그러니? 눈을 뜨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다가왔다. 꿈을 꿨니? 네. 두렵다고 소리치더구나. 네. 두려워요. 두려웠어요. 사는 게 힘드니? 아니에요. 고개를 내져오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힘들지 않아요. 어머니. 왜 힘들지 않겠니? 애미 노릇이 워낙 힘든 거란다. 게다가 네가 낳은 아이들도 아니고 전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애미는 널 믿는다.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등 언저리를 따스히 어루만졌다. 저녁을 먹고 그녀는 외출 준비를 하였다. 어디 가려고? 재경이 한테 가보려고요. 그냥 쉬지 않고 나갔다가 함께 들어올게요. 너 혹시 코트를 걸쳐 입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물었다. 너 혹시 애기 가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내주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는 생각하였다. 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가. 허소엽의 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찬바람 속에서 그녀는 우두커니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또록또록 도단한 별들이 저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랬다. 그녀에게는 별처럼이나 아득히 먼 이야기였다. 문영새를 사랑하고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 머지않아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 그건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건 무슨 까닭일까. 수란이와 아란이 얼굴이 떠오른다. 수란이와 아란이의 엄마 노름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힘겹다. 자신의 아이를 낳은 후에도 변함없이 그 애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두렵고 불안하다. 온갖 생각들이 두서없이 떠올라 어수선하였다. 허청허청 걷던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택시에서 내려서는 여자의 모습이 낯익었기 때문이다. 선주? 그녀는 선주였다. 인국의 엄마. 그녀는 선주가 분명하였다. 아. 머플러를 뒤집어쓴 선주가 그녀를 발견하고 멈칫하였다. 재화. 그들은 한동안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그들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다. 선주. 그녀가 한걸음 선주를 향하여 다가섰다. 인국이 엄마 오랜만이야. 아. 인국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선주가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인국이. 인국이가 보고 싶어. 인국이는 잘 있어. 인국이가 보고 싶어. 인국이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아. 인국이. 인국이. 오빠와 선주를 반반씩 닮았어. 오빠를 닮아 영리할 테고 선주를 닮아 마음씨가 착할 거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인국이 생각이 나서. 잠깐 차 한잔할까. 바람이 너무 매서워. 그래. 선주와 함께 그녀는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선주는 한동안 고개를 수그린 채 흐느꼈다. 그녀는 물끄러미 선주를 바라보았다. 선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의 죽음을 겪고 그리고 혼자 아기를 낳은 여자. 낳자마자 아기와 헤어져 다시 혼자가 된 여자. 그 아기가 보고 싶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여자. 울먹이며 찬바람 속을 달려온 여자. 커피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이 여자. 커피가 왔다. 커피는 뜨겁고 진하고 향기로웠다. 마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 마셔야지 찻잔을 받쳐들며 선주가 희미하게 웃었다. 재화 널 만나서 다행이야. 널 만나지 못했으면 아파트 주변을 미친 듯이 서성거리다가 돌아섰을 거야. 왜 인국이를 만나보지 않고 만나면 더 미칠 것 같아. 인국의 초롱한 눈망울 때문에 더 슬프고 마음이 아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마음이 아프고 살아있는 인국인은 만날 수 있는데도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워. 너 아니 너희 오빤 내 꿈 이었어. 내 희망이고 등불 등불 이었어. 알아. 선주 넌 진심으로 우리 오빠를 사랑했지. 한재현 매정한 사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죽어도 되는 거니? 오빠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이야. 너희 오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수제였지. 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 오빠 근처를 서성거렸는지 알아?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미친 듯이 너희 오빠를 따라다녔어. 알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너한테 매정하게 굴었었지. 매정한 사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면서 나를 그토록 괴롭혀야 했을까? 죽음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 죽음을 알았더라면 재현씨도 나에게 조금은 친절하고 다정했겠지. 배정한 건 재현씨가 아니고 죽음이야. 재현씨는 내 꿈 이었어. 재현씨를 바라보며 난 소녀가 되고 숙녀가 되고 한 사람의 여자가 되었지.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선주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린다. 눈물이란 무엇인가? 눈물로 이 세상의 아픔을 모두 지울 수 있는가? 넌 어떠니? 선주의 젖은 눈이 다가왔다. 행복하니? 행복? 행복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그녀는 조그맣게 웃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어. 그랬다. 그녀에게 있어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성장은 정지되어 버렸다. 그녀는 소녀가 될 수 없었고 숙녀가 될 수도 없었고 간신히 여고를 졸업한 후 미싱사가 되었을 뿐이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를 라푼첼의 하프 소리로 들으며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모든 건 악몽일 뿐이며 자신은 마녀의 성에 갇혀있고 언젠가는 왕자님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리라는 동화를 꿈꾸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왕자님이 나타났어. 문영세 아라니 아빠 딸이 둘이 딴 얘기를 들었어. 그래 수라니 와라니 니 선택을 후회하지 않니? 내가 선택한 건 그 남자가 아니고 내 운명이야. 문영세 씨는 이 세상에서 내가 처음 만난 남자야. 처음으로 맑은 눈을 들어 바라본 사람이야. 내 가슴의 문을 열어준 사람. 나에게 이미 사라지고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행복의 의미를 되살려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스해져. 이 세상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하늘은 더 푸르러지고 겨울 나무의 앙상한 가지마저도 희망이 꿈틀거리는 모습으로 살아나. 그 사람이라는 창문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살아있음을 절감하게 돼. 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 비로소 내 정지된 삶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그런 감정이 사랑이라면 나는 아마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사랑이 자신의 삶을 재확인하는 거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부인과 이혼한 두 딸의 아버지인 남자와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구나. 물론 쉬운 일은 아니야. 때때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 내가 누구인지 회의가 일기도 하거든. 그 사람의 현지 그리고 과거까지도 송두리째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게 힘겹고 벅차기도 해. 두 딸 아이의 새엄마 노릇도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그 어려움 까지도 나는 내 삶으로 받아들였어. 내가 그 사람들 속에 끼어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인 거야. 넌 차분하고 얌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했다는 말 생각나니? 많이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난 재연씨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 그이는 내게 싸늘한 죽음으로 대답했지. 인국이가 있잖아. 인국이? 그 애 날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태어나자마자 버렸으니 엄마라고 나설 수도 없어. 그렇다고 네가 인국이 엄마라는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아. 인국인 내 실수로 태어난 아이야. 오빠의 실수일 수도 있어. 사랑이 아닌 실수로 태어난 아이 슬픈 아이야. 난 도도한 재연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보고 싶었어. 가난한 수제에 터무니없이 높은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보고 싶었다고. 그이는 내게 따스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양풍점집 딸 누이 동생의 친구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이의 냉정함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수없이 그를 기다렸어. 그이는 밤늦게 돌아올 때도 있었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지. 그이는 떠돌였어. 그래 오빠는 늘 떠도는 사람이었어. 그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살았어. 오빠는 가난을 참고 견디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이겨내기에는 마음이 너무 약했어. 어느 날 몹시 취한 재현씨가 어떤 예쁘장한 여자와 차에서 내리는 걸 보았어. 그 여자가 재현씨를 집 앞까지 부축해 가더라고. 슬그머니 뒤따르며 나는 속이 상해 미칠 것만 같았어. 그 여자는 예뻤고 긴 생머리가 탐스러웠지. 예쁘고 긴 생머리가 탐스러운 그 여자 재환은 그 여자를 안다. 재현 오빠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안다. 재현 오빠가 그 여름 공사장으로 나섰던 것도 그 가슴 아픈 사랑 때문이었음을 안다. 어둠 속에서 재현씨가 그 여자를 끌어안으려고 했어. 그 여자는 수없이 고개를 내져오며 뭐라고 속삭이더군. 집 앞에서 그 여자는 횡안이 돌아섰어. 재현씨는 담벼락에 얼굴을 파묻고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를 꾸역꾸역 토해내고 있었어. 그 여자는 또박또박 발자국 소리를 남기며 사라졌어. 긴 생머리를 아름답게 나풀거리며 죽음의 순간에 재현오빠는 그 여자를 생각했으리라. 긴 생머리를 아름답게 나풀거리며 사라져가던 그 여자의 뒷모습과 어둠같은 절망과 또박또박 멀어져가던 발자국 소리를 생각했으리라. 재현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멀거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 그때 돌아서야 했는지도 몰라. 그 여자처럼 또박또박 발자국 소리를 남기며 그대로 돌아서야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난 그럴 수가 없었어. 그 어둠 속에 재현씨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다고. 난 그를 끌어안고 그의 절망을 위로하고 싶었어.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밤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어. 그녀는 말없이 선주를 바라보았다. 이미 지난 일이다. 지난 시간에 눈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만의 성에 갇혀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다가 그대로 주저앉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한다. 선주도 그럴 것이다. 주저앉거나 아니면 뛰어내릴 것이다. 인국이는 절망의 아이야. 절망 속에서 만들어졌거든. 재현씨의 절망 속에서 그리고 나의 절망 속에서 그러나 절망 속에서 태어난 인국이의 표정은 너무나 해맑아. 나를 끌어안고 재현씨가 소리쳤어. 선주 니가 아니야. 니가 아니라고. 그인 그 여자를 몹시 사랑했었나봐. 그 여자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나봐. 재현씨를 끌어안고 나는 울었어. 내가 그 여자일 수 없다는 게 서러워서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기 따로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선주의 아픔과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재현 오빠의 첫사랑은 무용과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백조의 호수에 어울리는 여자였으나 재현 오빠는 백조의 호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좋은 머리와 지긋지긋한 가난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재현 오빠의 곁을 서성거리다가 미련 없이 날아가버렸다. 날개를 활짝 펴고 백조의 호수를 향하여 날아갔다. 긴 머리를 나풀거리며 아름답게 난 그날 밤 한숨도 잠들 수가 없었어. 그 여자의 또박또박하던 발자국 소리가 내내 가슴에서 울려댔거든. 재현 씨도 그랬었나 봐. 새벽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 부수수 일어나 내 곁을 떠났어. 나는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 그의 육신을 붙잡을 수는 있어도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으리란 절망에 떨며 눈을 감고 그가 내 곁을 떠나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 다시는 그를 볼 수가 없었거든. 그랬다. 그날 이후 재현 오빠는 집을 떠났다. 슬픈 사랑을 잊으려고 사금파리처럼 깨어져 버린 꿈을 잊으려고 백조의 호수를 잊으려고 나는 무지했어.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 절망에 빠져 있었으므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을 흘리며 내 사랑의 덧없음을 한탄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임신이었어. 그때 헬스칸이 여인 모습으로 선주가 재현 오빠를 찾으러 왔었다. 몹시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재현 오빠를 찾으러 학교 앞에 갔었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젊음들이 눈부셨어. 그들은 눈부신 햇살 속에 있었어. 나는 춥고 외로웠는데 그들은 기쁨의 물결이 넘실대는 곳에 있었어. 내 안에서는 절망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 그들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았어. 재현 씨를 찾으러 왔노라고 했을 때 누군가 말했어. 요즘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노라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전하려고 있는 본 사람이 있단다고 시련 당했다는 소문도 있노라고. 어머니가 오빠를 찾으러 가셨었어. 등록금 걱정은 마시라고 웃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이더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지. 사실은 등록금 때문이 아니었어. 오빠는 이 세상 과의 갈등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오빠는 순수한 열정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건 이 세상을 향한 깊은 애정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여자가 오빠에게서 등을 돌렸어. 그건 이 세상이 오빠를 외면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야. 오빠는 순수한 열정으로 살기를 원했어. 가난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세상은 오빠의 꿈과는 너무 멀리 있었지. 건너뜰 수 없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야. 오빠는 견딜 수 없었을 테지. 세상은 흐르고 자신은 머물러 있다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야. 절망의 덩어리였지만 그래도 난 인국이에게 희망을 걸었어. 인국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지리라고. 재현씨의 마음도 내게 오리라고. 우린 결혼할 수도 있으리라고. 철없는 생각에 빠져들었지. 그러다가 그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 철없는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는 죽어버렸어. 마지막까지도 그는 내게 매정했어. 화가 난 듯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의 모습 앞에서 나는 절망조차도 할 수 없었어. 재현 오빠의 빈소 앞에 쓰러져 오는 선주를 데리러 선주 어머니가 왔었다. 이 철없는 것을 어찌해야 좋으냐고 함께 울었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어.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아서 어쩌렸느냐고. 수술 시기를 놓쳤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한동안 오두커니 허공만을 바라보았어. 그러다가 중얼거리듯 말했어. 차라리 나가 죽어라. 어머니 말씀대로 차라리 죽으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죽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잡조처럼 끈질긴 게 목숨이야. 인국이도 나도. 우리 모두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요즘 날 시집보낼 콩일을 하고 계신다. 인국이를 낳자마자 포대기에 싸서 너희 집으로 보내더니 이제는 나마저도 귀찮으신 모양이야. 어디로든 보내버리려고 물건 치우듯이 그렇게 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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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은 하지마. 인국인 우리 어머니의 기쁨 있고 희망 이야. 재현 오빠 대신 우리 어머니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홀홀 털고 다시 시작해봐. 재현 오빠를 위해서도 인국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능하다면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들어가서 인국이를 만나보겠니? 아니야. 선주는 쓸쓸히 고개를 내주었다. 이대로 돌아갈래. 인국인 내 마음속에서 죽었어. 재현씨처럼 이미 내 안에 없어. 수없이 고개를 내져오며 선주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런 내 모습 인국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애를 버렸듯이 그 애를 날 버려야 해. 인국이를 부탁한다. 인국이는 맑게 자랄 거야. 걱정하지 마. 나 간다. 택시를 잡아타고 선주는 떠났다. 선주를 태우고 떠나는 택시 꽁무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는 돌아섰다. 재경에게 갈 생각이었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다. 근처 장난감 가게에서 인국이에게 줄 자동차를 하나 사들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재경이한테 갔었니? 아니에요. 바람 좀 쐬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선주를 만났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 선지 얘기가 나오면 어머니의 표정은 무척이나 애틋해질 것이었다. 재경인 늦게 들어와요? 10시 넘어야 가게를 닫는 모양이더라. 집에 오면 거의 11시가 넘지. 고생이 많군요. 그래도 재미가 나는 모양이더라. 일감이 많을 땐 밤을 세우기도 한다. 재경의 방에 이불을 펴고 누워 그녀는 허소협의 일기를 읽기 시작한다. 허소협의 글씨는 쓸쓸히 살다간 그녀 자신의 존재만큼이나 조그맣고 갸녈프다. 네. 나팔 수선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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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